셀트리온 주제 여러분 월요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회수케어가 각각 1.9% 2.53% 떨어졌구요 오늘 뭐 한경에서 주최한 발표회에서 이영수 셀트리온 전문께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싱크풀에 올라온 글들 보면 발표가 발표자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오늘 뭐 회사 일하느라 그걸 못 봤는데 9시에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끝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로 바뀐 걸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홀딩스가 12월 6일 오늘 기준으로 합병이 다 마무리 됐구요 그거에 따른 셀트리온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최대 주주 비율은 그 전과 똑같이 38.1%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꽤 많은 공유회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에 나타났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어 상승하는 그런 셀트리온 그룹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주사병 지주사병은 마무리가 됐구요 어 삼사병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고 렉키로나가 언제 대규모 수출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9시 정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